이른바 김준혁이라는 인물이 지금 대한민국의 어떤 전통, 역사, 윤리, 국민의 성정 이런 것들을 뿌리부터 흔들어놓는 일이 천지를 흔들어놓고 있고 그 다음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기에 동조를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냥 선거 칠해야 됩니까? 옛날식으로 하면 정말 대통령이 비상사태로 선포하고 선거 임시 중단 조치 취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건 전쟁에 버금갈 만큼 퇴객 이황 선생이 엽색 행각을 버리고 정력이 전륜해 가지고 밤마다 여인을 취하는데 앞마당에 있는 은행나무가 흔들렸다는 인간이 출마를 했고 그런데 그 인간이 한 말을 역사적 진실이라면서 옹호한 당의 대표 본인도 출마를 하고 그 당이 크게 이길 거라면서요 그런 선거 결과가 모레 아침에 나오는 순간 그 사람들이 주장해 모든 것들이 다 면죄부를 받는 것고 그 사람들이 주장했던 모든 것들이 국민의 표로 인정을 받는 듯한 그런 정치적 풍경이 펼쳐질 게 뻔한데 이딴 선거 치르면 뭐합니까 여러분 국민의 성정을 도탄에 빠뜨리고 우리가 고의 간직해온 우리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의 그 빛나는 전통에 검정 흙탕물을 튀기고 똥물을 끼얹은 이런 선거 참 기가 막힌 풍경 앞에 이 방송을 해야 될지조차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를 그냥 방송 시간 됐으니까 오후 2시에 얘기하고 뭐 지금 이 시간에 이러이러한 종편에서 이러이러한 패널들이 나와서 이런저런 하나만 하는 얘기 또 뇌까리고 있고 그리고 시간은 흐르고 김준혁 찍을 사람은 찍고 민주당 찍을 사람은 또 찍고 그래도 민주당 좋다는데 어떡합니까 네? 그래도 좋다는데 그래도 여론조사하면 그쪽이 무세하다면서요 김준혁도 당선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면서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회의원 선거가 도대체 뭔데 그놈의 선거가 뭔데 국회의원 선거가 거기에 출마한 사람이 우리나라 백년사학을 대표하는 우리나라의 얼굴인 우리나라 여성들의 얼굴인 이와 여자 대학교 전체에다 똥칠을 하고 먹칠을 하고 창녀로 몰아붙이고 몸을 파는 여자들로 다 몰아붙이고 총장이 나서 몸을 팔아먹었다고 그러고 그러고도 버젓이 지금 선거 유세하고 있을 겁니다 경기도 수원시청에서 이게 선거입니까 여러분? 이게 선거예요? 이런 선거 어디가 있습니까? 핵폭탄 떨어진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와이제 교정에 서울 신촌에 핵폭탄이 떨어졌는데 지금 선거 치러도 됩니까? 비상사태 선포하고 일단 모든 것을 정지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모든 국민들이 바라보는 화폐의 그 얼굴을 모델로 올릴만한 그 유대한 성인격에 올라있는 퇴계 이황선생을 엽색군 색광으로 그려놓은 이런 자가 마당에 은행나무가 밤마다 흔들릴 만큼 그렇게 여성을 확대해서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고맙겠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이와이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통정통창회 보도자료입니다 고은광순 씨의 거짓 증언을 고발한다 13살에 이와이대 정외과를 다니며 성상납했다는 망언과 선동에 분노한다 지금 그 이와이대 정외과 동창들은 아마 분노한다 정도가 아니라 옷을 찢으면서 울부짖고 싶을 겁니다 이 고은광순 원래는 호적이 은씨 집안 같아요 고씨 집안이군요 죄송합니다 고씨 집안 같아요 고씨 집안 그러니까 아마 그 아버지 쪽은 고씨고 엄마 쪽이 은씨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엄마 성 아빠 성에서 하나 엄마 성에서 하나 그래서 이제 고은이라고 호적에는 고씨만 되어 있는지 호적에도 바꿔서 고은씨로 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전통적인 그 복성은 아니죠 고은 가령 제갈씨 서문씨 독고씨 이렇게 우리 전통적인 두 글자 성을 가지신 분들 그런 집안은 있는데 이제 이런 분들은 나중에 아빠 성만 있다가 이제 어떤 그 암튼 사상적 배경이 있는지 그 엄마 성도 거기다 집어넣어 가지고 이제 고은 이렇게 하는 거죠 이모가 은씨라면서요 그래서 아 엄마가 은씨구나 이렇게 알게 된 거고 그렇게 추정을 하는 건데 이 고은광순씨가 어제 이와이대 정문 앞에서 그 다른 비슷한 사람들 한 10명하고 같이 기자회견을 하고 거기에 이제 증언을 하고 마이크를 붙잡고 그런 겁니다 그걸 이제 어떤 뭐 유튜브 매체 서울의 소리인가요 해서 다 찍어가지고 또 이제 그걸 어제 저녁에 아주 그냥 세상이 들썩들썩 시끄러웠습니다 거기서 이제 하는 얘기의 골자는 뭐냐 고은광순이라는 사람이 자기 집에 가족 앨범이 있다는 거예요 가족 앨범 그리고 가족 앨범을 이렇게 보니까 그 일단의 젊은 여성들하고 미군 장교처럼 보이는 남성들하고 이 잔디밭에서 찍은 사진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 고은광순이라는 사람 이 사람도 그 강성 친문 인사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무튼 격길로 빠지면 안 되니까 볼륨만 일단 계속 줄거를 들고 있어 보겠습니다 그 사진을 보니 그냥 거의 무색됩니다 사진이다 사진이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여성이 자기 이모다 이모 이모의 이름은 오늘 보니까 은예옥이라고 되어 있네요 은예옥 네 은예옥으로 되어 있습니다 1935년생이랍니다 그러니까 1935년생이면 지금 그분이 살아있으면 89세인 겁니다 생년월일은 모르니까 그냥 연도에서 연도를 빼면 89세 지금 89세 살아계신 분들 많죠 전국적으로 수십만 명 수십만 명 될지 모르겠습니다 수십만 명 될 수 있는데 어찌됐든 그런데 1948년에 그러니까 정부 수립하던 그 해 말이죠 그 낭랑클럽 이 방송에서 말씀드린 적 있죠 낭랑구락부라고 그 당시는 불렀던 모양인데 낭랑클럽 김완란 여사하고 그다음에 모윤숙 시인하고 주축이 돼서 만든 그런 영어를 잘하는 그런 재원의 한국 여성들이 주축이 돼서 미군 장교 혹은 미군정청에 있는 고위 간료들을 상대로 로비도 하고 또 거기서 정보도 얻고 또 우리 정부를 대신해서 알릴 걸 알리고 하는 그런 어떤 사교명 비슷한 게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데 그 김준혁이라고 지금 경기도 수원에 나가 있는 그 사람이 뭐라고 했느냐 김완란이 이화여대 학생들을 당시 학생들입니다 그런데 낭랑클럽이라고 하는 데는 학생들이 주축이 된 게 아니고 이미 결혼을 한 유부녀 혹은 나이 같은 여성들이 오히려 주축입니다 학생들도 물론 있었는지 그건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게 이제 낭랑클럽이에요 그런데 김준혁은 뭐라고 그랬느냐 김완란 이화여대 초대총장이 이화여대 학생들 그러니까 20살 21살 19살 이 학생들을 미군 장교에게 상납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냥 난리 난리가 났던 거죠 이화여대 총동창회 이화여대 재학생회 이화여대 당국 뭐 이런 관련된 곳에서 전부 다 아우성을 치고 이제 김준혁이를 사퇴시켜야 되고 민주당사에 가고 또 이화여대 졸업생 중에 탈북인 한 사람은 민주당사 앞에서 무기한 단식을 벌이고 뭐 이런 일이 벌어졌었죠 그런데 그 와중에 아마 야 그러지 말고 맞불 작전으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누가 속살거렸는지 어쨌는지 아무튼 어제 이제 일단의 뭐 이화여대 출신이라는 사람들 알고 보니까 이화여대 똑바로 졸업한 사람이 아니더구만요 이 사람은 중간에 재적당하고 뭐 그랬습니다 나중에 졸업은 다른 대학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은광순 씨는 그런데 어찌 됐든 이 사람들이 이제 어제 맞불 작전 비슷하게 기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고은광순 씨가 결정적인 그 이른바 증언 이화여대는 지금 이게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이른바 어제까지는 증언이라는 걸 하면서 제가 가족사진을 봤습니다 이모가 있었습니다 이모가 바로 그 김완란에게 1948년에 걸려들어서 미군에게 제물로 받아줬습니다 이 자들이 단어를 쓰는 거 보면 유치찬란 자극이 자극적인 미군에게 제물로 받쳐졌다 미군이란 단어와 우리 어린 처녀들이란 단어와 제물로 받쳐졌다 이게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잘 모르는 젊은 감수성을 극단으로 몰고 가는데 자주 그냥 전형적으로 동원되는 단어들입니다 미군에게 제물로 받쳐진 우리나라의 성상납의 젊은 처녀들 끝나요 끝나요 그 한마디면 그냥 저 열 우리 고등학생들 대학교 1학년짜리들은 피가 거꾸로 솟아가지고 그남부터 눈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나이대가 있거든요 그 나이의 때 귀에다가 팍팍 쇠꼬챙이처럼 꽂아넣는 단어가 바로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깜짝 놀랐죠 아니 사진을 봤다고 그러고 자기 이모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아니 놀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놀랐잖아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게 다 거짓말이다 제가 거짓말이라고 지적하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이와에 대해 정회과 통종청회가 두 가지 거짓말이 있다 딱 못 박았어요 거기에 두 가지 사실을 근거로 명백한 거짓말임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고은광순 이 여성은 자기 이모가 1948년에 김완란에게 말려들었다고 그랬거든요 걸렸다고 걸렸다고 그랬어요 걸렸다 1935년생은 1948년에 13살입니다 13살 13살이 이와의 댁생 요즘은 여자아이들이 초경 나이가 자꾸만 낮아지는 추세인데 그 당시에 13살 그 당시 13살이면 초등학교 6학년 혹은 중학교 1학년이죠 또 그 이와의 댁생이라고 해버린 겁니다 이게 첫 번째 거짓말 명백한 저는 거짓말이라고 봐요 이건 어디로 후퇴할 길이 없는 거짓말인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 저도 처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정치외교학과라는 것이 우리 대학의 초창기부터 이런 과가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법학과 있었을 것 같아 국문과 있었을 것 같아 그런데 정의과? 알고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정의과는 1948년에 이와의 댁이 있지도 않았어요 이제 이와의 댁 정치외교학과가 깜짝 놀라서 자료를 다 찾아봤겠죠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정의과는 1950년에 창설된 학과이고 고은광순이라는 여자가 그 주장했던 자기 이모의 이름이 은예옥인데 은예옥이 어디 있나 다 찾아봤더니 1956년 입학 1961년 졸업 허탈한 웃음이 나옵니다 1956년 미 군정청은 1948년에 전쟁 끝날 때가 1953년 아니에요 참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이 세상이 그런데 이렇게 이와의 대 총동창회가 발벗고 나서서 재빠르게 대응하지 않았으면 그냥 자기 이모는 김완란에게 꼬임에 걸려들어가지고 미군에게 성상납 재물이었다라는 그 말 한마디로 선거가 계속 치러지는 겁니다 내일 오후 6시면 선거 끝나버리는 겁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그쪽의 유권자들 중에 어떤 분들은 이 얘기만 듣고 고은광순이 얘기만 듣고 그다음에 다음 뉴스를 팔로우 하지 않으면 그 생각만 가지고 와서 주변에다가 막 전파하고 어제 이와의 대 총몰에서 인터뷰 못 봤어 거기 고은광순이 그쪽 유튜브만 본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고은광순 유튜브만 본 사람들 그쪽 유튜브만 하루 종일 그런 얘기 퍼뜨리고 다니는 거죠 그 사람이 이모 사진을 봤다잖아 사진을 미군장애하고 잔디밭에서 살살 붙여가지고 그대로 선거가 끝나는 겁니다 내일 오후 6시 넘어서는 경천벽 하늘과 땅을 흔들어버리는 그런 새로운 사실이라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런데 더더욱 기가 막힌 것은 더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이 사람이 TV조선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했느냐 제가 여기 오늘 자료 가져갔으니까 거기 마저 하지요 이 사람이 뭐라고 했느냐 이제 그런 입장을 듣기 위해서 이 고은광순 이 사람한테 이 사람한테 저 사진 보면 되겠군요 저 사람한테 이제 이렇게 2대 총동문회가 이런 얘기를 했다 정액과 총동창회가 얘기를 했다 그러자 이 고은광순 씨가 말을 쓱 바꿉니다 저희 이모의 2대 입학이 1953년이 아닌 1956년이라면 휴전 이후에도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반갑습니다 김활란의 2대생과 미군의 연결을 최소 6년 이상으로 봤는데 더 길었다는 것입니다 2대 총동문회는 김활란을 옹호하고 없는 사실로 부정하고 싶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실제 남자들이 그런 일을 벌이는 게 흔했다고 증언하는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잔디밭에 이모와 모자를 쓴 미군 병사가 있고 주변에 커플들이 있는 사진이 너무 또렷합니다 1956년에 입학해 졸업 전에 찍은 사진일 것이라고 봅니다 1900에는 1948년에 걸려들었다고 했다가 자기가 생각해도 좀 낯뜨거웠던 모양이에요 13살이라고 하기에는 그러니까 1953년으로 갑자기 5년이 뒤로 늦춰집니다 그래서 1953년이었는데 갑자기 이게 또 1956년으로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고은광순 씨는 뭐라고 했냐 그게 오히려 반갑답니다 어떤 정신세계에서 이런 말이 반갑다고 나오는 거죠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김활란이 그 뚜쟁이 역할을 했던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자기는 반갑대요 그런 맥락인가요? 왜 반갑다고 그런 거죠? 이 사람은 지금 자기 이모를 몸을 팔았던 창녀로 몰아가지 못해서 안달을 하고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여요 아무튼 전후 맥락은 너무너무 틀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께 지금 고은광순 씨의 이러한 논란을 보면서 저희가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장문 거짓말 가짜 이야기를 만들어낼 때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 그래서 그쪽에 전문가들 꼰들이 할 때는 관련 증인이 이 지구상에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증거물 제1호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 수 있거든요 예전에는 이런 우스갯농담 한마디만 해드리면 6월이 되면 전물상의용사를 추념하는 그런 특집기사들을 많이 싣곤 했었습니다 특히 이제 6.25 사변 기념일이 있곤 하니까요 그럴 때 이제 아주 못된 기자들은 기사를 지어내가지고 서울역 앞에서 백마고지에서 적군을 200명을 무찌른 그 용사 전역 중령으로 전역 예편한 김모 씨는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서울역 앞에서 지게꾼 노릇을 하면서 붕어빵으로 점심을 때우고 있었다 그는 이 모든 이야기를 얘기해준 다음에 필동적으로 총총이 사라졌다 이런 겁니다 야 그 사람 어디 갔어? 기사 확인 좀 해보게 총총이 사라졌다는데요 그런데 고은광순이 지금 주장하는 바 자기 이모가 어쩌고저쩌고 했다는 걸 보니까 그 이모님은 40살 넘으셔가지고 자살을 했답니다 이 세상에 안 계신 거예요 살아 계신다면 89살인데 안 계신다는 겁니다 김할란에게 걸려들어서 미군에게 몸을 팔았다는 제물로 받쳐졌다는 그 여성은 이 세상에 없는 겁니다 무려 몇 년 전이 없느냐? 40여 년 전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증거가 어디가 있어? 두 번째 그 미군 장교하고 찍었다는 사진 있잖아요 자기 가족 앨범에 들어있다는 그 사진 그 사진 없어졌답니다 그럼 뭡니까? 이 논쟁 해보나 마나 아니에요 당사자가 이미 고인이 됐지 그다음에 그 신락 같은 증거물 중에 하나인 그 미군과 찍었다는 그 사진 그 사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성상납의 증거는 아닙니다 아니 남녀가 둘이 잔디밭에 앉아있는데 이게 성상납의 증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런데 그나마 그 사진조차 없다는 겁니다 그럼 뭐야? 그 고은광수 씨 두 입을 믿으라고? 그런 일이 지금 우리나라 선거 하루 전날 선거 전야에 벌어지고 있는 게 대한민국 정치 현실입니다 엄청나게 서글플 뿐입니다 그런데 어제 이제 이재명 대표는 올타컨이 전세의 대역전 대반전 이재명이 그런 말을 썼어요 대반전 김준혁 성상납 논란의 대반전 저 밑에 보이잖아요 여러분 보이죠? 김준혁 논란의 대반전 느낌표까지 찍어놨네요 나의 이모는 김완란의 재물로 미군에 받쳐졌다 나의 이모는 김완란의 재물 미군에 받쳐졌다 이게 극단적으로 자극적인 용어를 써놓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자극적인 용어들 그러니까 민주당 쪽이나 또는 이재명 쪽에 경도되어 있는 그런 40대 50대의 일부 유권자들은 저 한마디 딱 듣고 난 다음에 그러면 그렇지 라고 하면서 저 말을 계속해서 퍼날려고 전파하고 그랬을 겁니다 그러면서 저 위에 보면 이렇게 써 있잖아요 역사적 진실에 눈 감지 말아요 이재명이 믿는 역사적 진실은 뭡니까? 이재명이 믿는 역사적 진실 그런데 이재명은 참 비겁한 측면이 있는 인간형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 뒤로는 입을 열지 않습니다 여기서 노코멘트 이 세상을 뒤집어넣는 논란거리가 빚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재판받으러 가면서는 여기 대해서는 뭐라고 했는지 기록이 없어요 재판받으러 가면서 기자들 앞에서 10여 번 동안 유세장을 반불케하는 연설을 딱 내놓고 왔는데 이 얘기는 안 한 것 같습니다 기사에 없는 거 보니까 역사적 진실에 눈 감지 말아야 돼서 자기가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세상을 흔들어놨으면 아무 말을 않고 그냥 또 윤석열 정부 비난하고 그래도 뭐 좋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그래도 그 사람이 좋다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속한 그 사람이 이끄는 정당의 국회의원이 훨씬 더 많이 나올 것 같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비상사태 선포해야 된다 제가 그냥 하는 말이지요 제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역사적 진실 눈 감지 말아야 지금 역사적 진실에 누가 눈을 감고 있는데 누가 누구한테 눈을 감지 말라고 하는 건가 그랬다가 뭐 이게 뭐가 앞뒤가 틀린 것 같으니까 또 황급히 그걸 저걸 내려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아까 조금 전에 보여준 그 글 써놓은 걸 그걸 내려버렸대요 왜 내리겠습니까 찜찜하니가 내리고 틀렸으니까 내리고 뒷감당을 못하겠으니까 내려버린 것이지요 저거를 역사적 진실에 눈 감지 말아야 그래놓고 뭐라고 내가 비결하다고 하는 이유가 그래놓고 실무자가 실수했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인천 계양구에서 그 뭐 영화 배우하고 이원종 씨인가요 하고 둘이서 내 꽃등심으로 보이는 쇠고기 구워 먹으면서 나중에 그 삼겹살 먹었다고 했잖아요 삼겹살이 입에서 사르르 녹았다고 했는데 그거 알고 보니까 한우 전문점이었고 옆에 접시 도마 위에 딱 올려놓고 보니까 한우가 분명한데 그 나중에 뭐라고 했나 실무자의 실수 정말 그 사람은 이런 일이 벌어지면 전부 다 실무자가 잘못했대 하긴 대장동 사태 백현동 사태 전부 다 실무자가 잘못했으니까 잘한 건 전부 다 이재명이 잘한 거고 잘못한 건 전부 다 실무자가 잘못한 거 지금 경북 안동에 있는 도산서원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경북 안동은 이재명이 고향이기도 하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김준혁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느냐 자기가 쓴 변방의 역사 제 2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관계 방면에 지존이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퇴계 이왕 선생이요 성관계의 지존이라니 전성된 설화를 보면 이제 설화라는 말로 슬쩍 비껴갑니다 어디 역사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설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온 얘기다 김준혁 저만 들은 얘기인 모양이죠 아무도 들은 바가 없는 얘기인데 지 혼자 들은 얘기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기술을 해놨어요 전성된 설화에 보면 퇴계 이왕의 앞마당에 있는 은행나무가 밤마다 흔들렸다는 이야기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 도산서원에서 긴급 시국 성명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긴급 시국 성명서 글자가 맨 제목이 지금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긴급 시국 성명서 김준혁은 즉시 이 주장의 근거를 소상히 밝히기 바란다 오히려 퇴계 선생 언행록에 보면 선생이 일찍이 임금의 명을 받고 의주로 한 달간 머물러 있은 적이 있었는데 전혀 여색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 돌아오는 길에 평양에 들렀을 때 평양감사가 이름난 기생을 곱게 꾸며서 잠자리에 보내주었으나 끝내 돌아보지 않았다 라는 기록이 있을 정도였다 아닌 밤중에 홍두께도 유분수지 이왕 선생의 후손들 그의 제자들 그리고 지금 도산서원의 유림들 한테 그 얼굴에 아닌 밤중에 똥물을 이만큼 한 바가지 갖다 그냥 얼굴에다 끼얹어버린 겁니다 이거는 그의 제자들